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1985년에 미국 볼티마에서 처음으로 구영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26살이었고 선교사님의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선교하시던 구영재 선교사님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선교사님의 동일한 천주교 강연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제게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2013년 70살에 소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계신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2년 2월 1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립니다.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면 보금에 충만한 한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분 앞에 나타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전령이 외친 것처럼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와 보금을 구분해야 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보금이다. 이 강력한 외침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천주교 종교 체제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단번속죄 보금의 진리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본 영상의 밑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천주교와 관련된 무료 책들을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잘 보여요? 프랑스 말의 옐로우스다 노란별이란 황식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권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인들이 왜 권한을 받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줄기차게 부르시는 것을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 부른 그리스도인들이 택함을 받는 것은 왜 택함을 받는가 잘나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택함을 받아요 택함을 받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특권이라 믿는 것은 사탄의 대유혹이 폴란드 유대인들이 지금 나치에게 사태해서 캠프로 가죠. 캠프로 가는 겁니다. 말세의 죄악 신명기 28장 2주 나오면 말세의 죄악을 받으라 대죄악으로 큰 죄악이 오는 일이 나오지 영기세 독일 의사가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하는데 껍질을 벗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을 빼면 몇 시간 사는가 헛팔을 빼면 몇 시간 사는가 이런 실험재료로 써서 독일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영기세 여자들 허벅다리 찢어가지고 숨줄을 빼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색한 기원함 이 의사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지성인의 얼굴이 요즘 영화적인 모습 Beauty and Beast라면 지성이 아름답고 마디가 꿀 두 개 달린 괴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얼굴, 떳한 얼굴로 눈이 나타나오죠 영기세 여자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악취를 마죠 영기세 이 유대인들에게 수용소에 죽은 유대인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 위해서 걸고 가는 것이죠 영기세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중동에 새로운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성사학자들까지 연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조금 나자 영기세 영국 병사가 그냥 출고를 놓으니까 터럭터럭 밀고 가고 쓰레기통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못할 때 하나님부터 진노의 대상을 넘기세 이 사람이 온 세계에 흐트도 쫓겨나가고 중국까지도 성경의 구야에 보면 신님에서 내뱅하거나 불러내리라 신님이라는 것은 중국이에요 중국 상해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옛날 상부장관 부름필드 상부장관이 상해 출신이에요 영국이 그래서 지금 110나라가 넘는 나라들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분 이상 이야기가 나오면 중요한 이야기죠 네 분 이상 나오면 교류에 해당되는 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40여분을 줄기차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마지막 날 다시 나라를 찾으면 새말중에 끝 끝날중에 끝날이라고 있어요 1948년 나라를 찾을 때 나체대 바퀴를 가질 때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중동의 나라를 탄생 이스라엘은 진입장에 누가 하루에 나라를 일으키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로마 카트롤이 최근에 라이프 지진대 미국사 지진대 우상 숭배하는 사이드에게 닿기지 마리아 피지에 치사하게 하고 여기 계세요 이 비울비 마닐라의 의미와 새끼 마리아가 아비 예수를 안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벨론 종교의 시작 의미와 새끼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런 것이에요 독일계 이런 지방에는 브라카스 가장 큰 로마카 주식성당 천주교 선배들아는 이 의미와 새끼가 있고 이 카드롤 교주들이 삶이도 보겠다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결혼 반지니 목걸이니 이런 것을 이렇게 갖다 걸어요 그럼 반드시 저녁때문에 다 거두고 가고 그 다음 날 되면 또다시 일이 시작됩니다 온갖 부하우가 바티칸으로 전세계부터 시국의 카트롤 교주들로부터 이 교주들이 다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빌지움의 성당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온 바닷 벽에 이 카트롤 교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이 한 500개 이상 되는 걸 제가 봤는데 예수의 이름은 하나도 찾으소서 처음부터 마리아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마리아에 감사하나이다 좀 더 마리아 넘기세요 그래서 로고마이라면 천족의 사제들이 기도하는 곳에 저쪽에는 왼쪽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고 오른쪽에는 마리아와 아리아의 십자가에 못 박아내고 넘기세요 이 중남대 가면이 마리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수록혜입니다 왜? 마리아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다른 나라의 십자가까지도 바꾸고 신학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대신 저희도 마리아를 바꾸어 준 성경이죠 넘기세요 오른쪽에 보면 폴란드에도 마리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고 이 마리아 우상을 들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이요 넘기세요 지금 놀라게 왕이죠 요한 바오르 2세가 총격을 맞아가지고 죽을만 하다 살았는데 마리아의 덕택으로 살았다 해서 바티마의 마리아를 로마의 에드로 성당한테 갖다 나고 지금 특별 예배를 보고 있잖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기독교의 모조품 이걸 모르면 17장 13장에서 18장까지 바벨론에 계신 비를 요한계시로 볼 수가 없어요 넘기세요 이 바벨론에서는 이 어미와 새끼가 출발해요 그건 예수쿨스와 항상 상관없는 거예요 넘기세요 그래야 애국으로 들어가요 어느 날 베르넨 박물관이든지 애국 박물관, 아티탄 박물관이 애국의 어미와 새끼를 갖다 놨습니다 넘기세요 여기서 애국에서 애국 방으로 가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아프리카로 내려가야 넘기세요 넘기세요 여기서 아프리카 넘기세요 넘기세요 이래 가지고 아프리카 그 다음 인도 중국 모유 이것도 아프리카에 넘기세요 이것도 아프리카에 넘기세요 그래서 빨리 아프리카 박물관에 가면 이 어미와 새끼가 수두룩이에요 중국까지 얘기 드려요 중국 교수를 한번 초청을 했는데 저한테 이 선물로 이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기분 나빠서 깨버리는데 깨고 나서 다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되어서 그 다음 말에서 물어서 어제가 안 가져온 게 뭐냐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자기의 어머니와 새끼라고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형 백과사전 브리카니카 백과사전 사전은 이것과 다름도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해서 깨 깨다 소리를 못하고 하나 더 보여줄 수 없나 하니까 자기 부인에게 핀지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 더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서 중국을 들어가는 의미화시키 바벨은 영계세지 미국 인지안들이 갈고 있었던 의미화시키 지금 뉴멕시코 지방 최근에 US 월드 유저리포트에 나오는데 콜롬보선 미테립 바벨은 기념 그러고 하면 미국 인디안들도 이 의미화시키 바벨론 종교로 숙명해서 영계세지 그래가지고 멕시코에까지 내려가죠 멕시코의 의미화시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누 칠레 파타고리아 제방까지 내려가죠 바벨론 종교가 온 지구상에 만년했다는 것 영계세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마리아 사당인데 안에 들다보면 마리아 우상송비가 있고 음미화시키가 있고 위에는 몰아져오나 동그란데 당시말로 모든 은총의 중보자가 되신 마리아에 대해 반박한 아이들 은총의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세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영계세 병자들이 오면 무슨 병이든 낳는다는 소문이 낳는 프랑스 로드 지방이에요 프랑스 신문이 지난 100년동안 530명에 장님이 왔지만 한 명도 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당에 오면 저기 이 어미와 세트 중에 어미가 설렙니다 이것이 313년에 돌아오면서 마리아로 중과되고 그 옆에 몰아지고 남면 여기 있어요 바바리아즈즈 이런것 투 지저스 주메일 이라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 나와라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오시는 곳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성당에 여러분 제가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지붕만 이 교회 지붕보다 높은 이 우상들이 의미에서 이렇게 우상이 한 20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투 지저스 주메일 예수께 나와라 그래 사탄이 아주 교화돼요 감사하죠 예수께 나와라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와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와라 이게 이 사탄이 비싸다 예수 같은 교회인들한테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거 안되라 그래 속죄맞아요 이게 전세계 바투단의 신학이란 것은 하나예요 넘기세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의 엄청나게 뭐니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진 그림은 없어요 늘 마리아로 부활성체는 8월 15일날 그래서 구라파이 카톨릭국에서는 8월 12월이 국경일이에요 학교가 다 나와버려요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넘기세요 한국의 카톨릭 선조계는 성경공부를 발굴 수사를 많이 하니까 아니다 속지 마세요 벨지움에 있는 브릿을 한국과는 벨기에 교회에 온 날짜가 성당이 들어가니까 한국계에 와야죠 또 예수로 나갔다가 중간에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존고해 줄 수 있어 하는거죠 넘기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마 카톨릭 종합대학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벨지움에 있어요 제가 거기서 11년짜리 살고 있는데 학생 3만6천명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 마일리아리스 종교교육을 제일 먼저 정지하는 대학이에요 로마보다 더욱더 로마되는 대학이라고 해요 로마는 성집자들이 타락의 뜻 타락의 걸로 알려져 있고 이 카톨릭 교자들은 대단히 고소적이라고 해요 그게 대학 세트로 들어가면 세트로에 큰 포스터가 하나 붙어있는 뭐라 붙어있는 프리어쌈블란 마리에로 프랑스 마리에로 심플 프레이어 두 메리 단순히 마리아에게 기도하세요 라고 해요 이 어미와 새끼 넘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라파 이 시를 지금 마리아와 함께 구라파를 건설하셔야 하는 포스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 우상은 지금 이 어미 우상 바벨란은 어미 우상을 계속 찍어서 집집마다 이것을 수호신으로 팔게 교회에서 팔고 이제 생각했어요 지금 교황이 이 후두를 그치고 있는데 이 후두들 바벨란 종교에서 나오는 교육교 목사들이 이 까만 니 로망 칼러 옷을 입고 다행을 제가 가끔 보면 이 사탄의 옷을 입고 바위는 종교 아이걸 태우면서 허슬렘이 나니까 검은 옷을 입기 시작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사탄교회의 대가리 된 사람들도 시커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황만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심볼을 도둑지 않고 후드의 끝에 못 쓴다면 M자고 적혀있죠 M자고 있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저기서 이제 앞으로는 메시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흉내낼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교황이 두 번씩 오니까 이 예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전부 다 카톨릭 교육들이 모여요 한국 교회가 3달 동안에 이것이 얼마나 번식했는지 제가 서울에서 목사님 세미나를 해보면 목사님 95%가 카톨릭에 대해서 무죄예요 이렇게 되니까 집준마가 갈라져 종교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냐면 한국에 와서 운동을 하면서 십자가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군 앞에서는 십자가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 마리아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는 한낮이 마리아가 우산이 나와요 이것을 한국에서 했다가는 한국에서 금방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십자가를 들고 나와요 이 교황이 지금 역시 후들을 하는 것을 주어있죠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게 수당으로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a자로 되어 있고 그때 n자가 두 개가 합친 글자예요 쪽이란 거 있죠? 아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아베 마리아 이것이 이제 Anti-Messiah Anti-Christ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Anti-Christ라는 하나의 심볼을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우상총대의 종교예요 명기세요 그래서 로드니 파티마 제반이 가는데 지금 카토리아의 성지라고 해서 로마 천족의 성지라고 해서 1년에 한문을 가야 하되 이 슬라이드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카토리아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천족에는 이렇게 해열된 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천족에서 만든 슬라이드를 만들어 봐라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하고 십자가는 다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고 이 고향을 해요 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복전소식인데 종교는 사람을 못살게 그리 니가 이래야 구원받나 저래야 구원받나 그래 이 사람들이 무릎을 까고 피를 흘리면서 지고 오래 살 사람이 파상궁 균이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그래 넘기세요 이 부부가 아래를 안고 긋고 있죠 이 부부가 장장 1키로 심리에 그리 넘기세요 남편이 죽은 할머니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넘기세요 이 할머니 힘이 없으면 밤 사전에 혼자서 이렇게 외로운 고투를 싸우면서 이 종교관은 있어요 종교는 사람을 못살기고 기독교 주위에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우리가 자유를 위해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가 타락을 부르면 뭐냐 처치에는 교회교를 타락을 부르면 달콤 볶고 사람을 못살기고 뭘 가져오라 안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 이게 참 종교관은 있어요 넘기세요 호금은 자유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조앤패스라고 했어야죠 기쁨과 평안을 누리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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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가 오고 있는데 온 가족이 지금 무릎을 긁고 갇고 있죠 넘기세요 넘기세요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에요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의 특징은 종교는 처음부터 목줄을 갖고 있어요 종들이 갖고 있는 목줄 다투리 떼어도 이 목줄은 대단한 종류에요 피를 흘린 사주계도 십자가로 또 또 밴드를 붙이나고 이 천주교에게 홀이란 단어 거룩한 단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라 온갖 모양 경건의 모양을 다 갖고 계시나 그랬어요 뒷머리 붙어요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넘기세요 이 아이들이 이 발바닥의 핏수성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잘 못 만나면 두려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참된 신앙 크리프트 신앙을 전해주면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붙들고 부모들을 붙들고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덜어먹질 않아요 왜 안되냐 어릴 때부터 그 받은 세뇌교육이 너무나 전통의 노예가 되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을 제가 계속 경험하는데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예수를 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넘기세요 이 정년증 1킬로 핏바닥을 핥아가면서 들어가고 본다면 넘기세요 넘기세요 역시 프랑스 로이네 지방에 이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베리인들이 이 그룹한 계단에 대해서 한 계단에 대한 무릎을 까고 올라오면 연옥에서 8년간 9년간 지어서 암을 받는다 해가지고 우여하면 빌라도 간다 있고 로마의 상징이 몇대가 있죠 예수님은 왼쪽에 지금 손이 묶여서 힘이 없어요 옆에 옆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교황의 충성의 명세할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면에 한문씩 당신 좋은 날에 와서 이 무릎을 까고 올라가야되고 그룹의 연옥에서 함께어났던 9년간 인간이 예수의 영이 아니라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니 징성보다 더 무지한 것이 인간 여러분 보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명료세 최근에 마리아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로드 지방에 마리아가 18분 났다고 18이란 숫자는 성경에 전부 다 666이죠 기모델 우세의 범에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랬니 돈을 사랑하네 뭐 어쩌면 18까지는 어디올 때 666 입맞을 사람들의 성격이 거의 기모델 우세의 기장에 다 나오고 이 마리아가 18분 나타났다 666입니다 욕을 세워놨고 18인 전부 다 사탄이 작아났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금 18명으로 도는 겁니다 18분도 오고 그래서 18인 숫자가 가톨릭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가톨릭 국가의 시위 이유는 18명이에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 3개 가톨릭 고구마 해가지고 18개의 위생을 지금 끼워놨어 18명 숫자를 탔 가톨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 뽑아내수 마리아가 18분만 아까는 해가지고 빙골빙골 도구세 무릎을 까고 있어 요고슬라비아 여기 로마에는 그룩한 가름이 유명한 게 그룩한 계단이라고 이 계단은 무슨 계단이라고 예수님이 빌라드에게 권한받을 때 법정으로 올라가던 계단이라 거의 예루살렘인데 어째서 로마에 와있다 엄낙 천사들이 다 훈련하대 그런 것 잊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위에 예수님 집장에 못받긴 그림이 있는데 저거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그리고 왔다 설명서 다 그리 되어있어요 날진부터 저 계단을 무릎을 까고 올라가다가 오히려 믿음으로 살게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무릎을 까고 있는 사람이 계속 여름 로마에 가서 지금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무릎을 까고 올라가 명이세요 이 시카고의 젊은 목사님이 세 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가봐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열흘 만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찍어서 저한테 한 점 죽어갔는데 아까 바로 그 계단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 보고 찍었죠 그런데 계단마다 9년간의 예녹에서 무릎을 까고 올라가다가 중앙에 보면 집장 하나 해놨죠 여기는 예수님 피가 떨어진 자리라 해가지고 이 계단마는 곱으로 18년간 내놓고 있어서 제 사물받아요 그래서 우리 무산들 보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진만 찍고 무릎을 까고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묻더라구요 이것이 로마 천주교에요 능겠지 여러분 멕시코만 내려갔으면 여기 저번에 신문인데 멕시코 내려가면 순환절만 되면 이 난리가 버리지 무릎을 까고 일킬 없이 심리씩 걷는 사람이 나가잡아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그때 온 경찰과 군인과 적십자가 다 나와서 도와주고 넘으세요 넘으세요 제주의 중 2대 대장 사류엘의 께가 거룩하다 이 성자들 께을 거룩하게 성자 성자라는 제가 아까 이해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성자가 없어요 성도가 있어요 세인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세인탈 성도가 거투리 동교를 타러가면 뭐이냐 성자로 변질되요 성자들 때라 때려진 모시나 분듯이 일본까지 공수 가서 정치해하고 돌아다녀서 능겠지 종들의 죽은 해골 이름을 써가지고 모아놨고 해골순배사사 한국에 가면 김대건 친구의 해골을 직접마다 돌아가면서 해골 가능성마다 돌고만 돼가지고 그 모시나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능겠지 로마에 가면 가족 중들의 해골 모여리 사람의 뼈로만 100% 만든 이 교회의 땅이 있어요 천장의 통치라는 달아났고 여기 데프레이션 전부 다 모이는 사람의 뼈를 100% 사람의 뼈를 보내어가지고 모든 것을 꾸민 방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스위스의 가톨릭으로 성란이 가면 성자라 해가지고 통째로 지금 금관안에다가 모셔놨습니다 넘겨주세요 프랑스 에펠탑 근처에 마리아 에펠탑 근처에 바벨론 그리라는 그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수녀가 성녀라 해가지고 이것을 또 미에라로 만들어가지고 모셔놨습니다 실체 실체 시체에요 썩지 않는 약을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보관해놨습니다 이 앞에다 여기 구석이 여기 있지 이 자리에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가면 역시 피터스 카톨릭 성나에 가면 바로 이 자리에 방 그러니까 저 시체 위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던 뉴만 주경에 해가지고 승자를 거룩하게 살았다 해가지고 역시 세인트 지문을 받아가지고 여기 모셔놨어요 제가 가서 남겨주세요 베드루 뼈가 로마에 있다 바티칸 밑에 있다 해가지고 그걸 다 뒤져보니까 미국 어루스틴파 신고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그것은 대학단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 바티칸에 베드루 뼈를 연구를 해보는데 여자 베드러 그러나 이 사람 18년 동안 신고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바티칸 은덕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방에 있고 이분은 지금 엘레이드에서 살고 계세요 여기 있어요 로마에 베드루 성나 안해가면 베드루가 초대 조항이라 해가지고 부동산이 있죠 여기 있어요 그 발바닥은 하도 기술을 해서 달아가지고 없어요 발가량이 없어야죠 무슨 운동이 말해도 되겠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승도의 피에 취한 무대라는 부집이 나오는데 프랑스의 유권호를 잡아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사전기가 없었지만 이 이 얼마나 많이 잡아죽는지 보름 동안 성도들의 피가 장수 빨리 치가다 흘러내렸죠 이런 거름들이 이 교회 잡음 쏙 해요 그래서 슈피인 한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6800만을 700년 동안 잡아죽는데 성도들을 잡아죽이고 심지어 카톨릭 교들까지 잡아죽는데 왜 잡으리냐 돈이 많은 카톨릭 교들을 잡아죽이고 종교재판을 붙여가지고 세상을 탁 탈취했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멕시코에 가도 카톨릭 성당만은 아주 화려하고 사치소 임기세 화가내 기독교들을 잡아주고 남을 매달에 다 죽이다 교란되고 있으면 그때 종교재판을 잡아죽을 때 고문하는 그 기부들이 다 지금도 있어요 아이들 사람을 눈알 뽑아죽이는 기계 그 다음에 아이들 소금통에 절여죽이는 기계 뭐 별기계 다 이 종교는 무엇이냐 데몬스트레이션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죠 마태복음에 보면 거리에서 대접박기를 좋아하고 거드름을 피우기를 좋아하고 종교인 행세하기를 좋아하고 종길과 대접박기를 좋아하고 절길 때마다 십자우도 시간행전하고 돌아다니 맨 앞에 간 사람을 봤어요 담배를 입에 보고 담배를 피워가고 지금 이 히틀러가 로마 카톨릭의 직원에 히틀러의 무소리니니 프랑콘니니 전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아들이죠 이 직원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는 역사가 시작 한 젊고 십자우도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이 목사가 프로테스탄 밀러 목사인데 모든 목사들을 다 끌고 지금 피틀에게 충성으로 맹사하도록 맞는 사람입니다 이때 독일 목사가 95% 이상이 다 넘어갔어요 참목자가 몇 명 납치가 이것이 개별별 이제 앞으로 다 가로 개별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나와갔잖아요 이것이 이 히틀러가 교회보고 예배보고 나온 장면은 지금 사님께서 저 코스들을 아주 아주 많이 크게 이용했는데 오른쪽에는 강제상에 십자가가 아니고 이 발굴이죠 사탄신부를 이것이 이 오슬라비의 신부들이 군목을 달아있고 동방교 동로받은 동방교가 가톨릭을 개종하자면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때 170만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 이 국회 도서관과 지나가면 사진이 다 있습니다 톡으로 썰어 죽이고 가톨릭이 우스다시 군대가 톡으로 썰어 죽이고 그냥 사람 손가락으로 끌어주고 테레빵을 달아주고 있는 사진을 저도 저도 갖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하지는 못하겠어요 여기 있으세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구가 나치군목을 갈아입고 지금 프랑스는 선동하고 있다는 여기 있으세요 마약에 대해서 올라오는 나처럼 다 로마 카톨릭국에서 올라와요 미국의 불법인면에 그의 대다수가 카톨릭국에서 올라와요 여기 있으세요 3년대에 3년전인가 내셔널저어라피 잡지 1율로 카바스토리에 마이안의 마약소 상장이 나오는데 신부가 마약소 상장이 나오는데 마약소 상장이 나오는데 마약소 상장이 나오는데 마약소 상장이 나오는데 인타행지 카바스토리인데 이 카톨릭이 들어가면 사실 모르지 않나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부 다 망했고 거의 미국 인디안의 카톨릭 축교가 왜 프로테스탄트로 들어가는 나라 곳보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성손이 범죄율이 맞는가에 대해서 싱포지엄을 안되어 있어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주간지 게리란 주간지 보면 카톨릭 사제 치마 밑에 교황이 안되어 있고 입벗은 물고벗은 여자 술잔 달러들 바티칸의 하나님은 돈이다 시리즈를 두 분 따라오는 현기세요 최근에 미국의 미국의 작전인데 케네디 도통은 첫 미국 카톨릭 대통령이 62년에서 파워릭스쿨을 없애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파워릭스쿨이 미국 파워릭스쿨입니다 파워릭스쿨의 성경 공부 과정을 없애고 나서 부터 미국이 급속도로 내리막히로 치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파워릭스쿨이 마약에 속으로 돼가지고 부모들이 카톨릭 교회를 돈이 있는 카톨릭 교회를 카톨릭 학교로 막은 길이에요 그건 더 사탄의 윤류로 맞아요 이것이 카톨릭이 지금 모난한 음모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관들의 자제들을 다 받아들이고 돈 많은 자제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다 팔고 내는거죠 자녀들 교육을 통해서 읽으세요 이건 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유뱅대학의 그냥 다당인들 이 중들이 맥주 마시는 그인들 뭐 수록해요 왜 그러냐 구라타의 모든 수를 수도원에서 나와요 수도원 하면 여러분 거룩한 곳을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담배 마약은 뭐 모두 들은 것이 수도원에서 나오고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순이라고 슈퍼마켓에서 보면 표시가 되어있어요 술 이름은 전부다 성서적이에요 베드로니 무슨 어거스틴이니 아기 예수니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마리아 아기 예수 뭐 이런 전부다 술 이름이 성서적이에요 성서에서 다 그 다음에 지오바 카톨릭의 교리집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연옥으로 들어가죠 왼쪽이면 지옥이 왼쪽은 지옥으로 가려면 지옥으로 가고 다 연옥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오른쪽에는 뭐였냐 교황이 안 되어있어요 뱀은 천국은 다쳤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면 교황이 딱 그쪽 안 되어있어요 일로 오지마고 전부다 연옥으로 들어가라 오른쪽에는 에븐 해놨고 천국 해놨고 다쳤어요 교황이 안 되어있어요 교황이 안 되어있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나무도 못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 위신양성이라고 하죠 뱀으세요 죄는 누구한테 고백하느냐 목사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요 이 사람한테 이 길거리에서 불앞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한테 죄를 고백해야 했던 곳에 친구한테 죄를 고백해줘 줄 수 있어요 카톨릭 국가 어디든지 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넘기세요 최근에 워싱턴에서 나온 신문인데 교황이 중앙이 안 되어있고 오른쪽에 자본주의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왼쪽에 공산주의가 아버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뭘 이야기하면 바티칸 로마천주계의 파워가 정치적설이 얼마나 커다란 말이에요 로마천주계는 기독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냐 영국의 정치 철학사 도마 소프스의 이야기하도록 종교의 탈을 쓴 정치의 존재 로마제국이 스무섭 스무섭 연결되어온 하나의 로마제국이다 여기서 바코드에 대해서 요즘 마지막으로 왼쪽에 여자가 금끄리 끌고 들었죠 바코드를 지나서 물건을 사가게 나옵니다 이것이 컴퓨터화된 사회가 컴퓨터가 나오고부터 이 세상이 급속도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부터 세계정부운동과 한경제운동과 한종교운동이 전부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가 지금 하나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옛 유럽의 한두인데 요즘 현재 신학잡지 한국에 싸우는 신학과 모케넨 잡지 보면 이 신학자들이 이 정치 역사철학의 역사에 무지해가지고 신학 하나만 들이파가지고 이 로마의 이 시 이것을 보지 못해요 어떤 교수는 집회를 가내면서 이거는 성경이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자체 독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제가 읽어봤는데 조심하세요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한 일인데 열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무관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다니엘의 시장이 말하고 로마의 판도는 이를 알고 있어 유로도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은 지구본을 지도를 펴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 밖에 없어요 이 천주교의 이 헤드코터가 여기에서 다시 로마 판도가 남기세요 남기세요 그래서 구라파이 나와있는 열두 배를 한 이 국기가 나와있는 이 나와재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우염시키는 시리오일 8일날 국기로 선포됐는데 이 열두 배는 뭐냐 남기세요 여기 오신 눈빛이 KLM 바람변기들이 돌았죠 이 시 열두 나라에서 돌은 모든 변기는 이 국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달고 있는 타임 잡지가 지난번에 열두 나라라 그랬는데 그러나 그 다음 거의 얻어맞았어요 독자국기 하나 독자 아니라면 이 국기를 만든 한 고안자 한 사람한테서 공교를 받았는데 무시한 소리 했다고 열두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세요 이 시 공부에서는 포스트하이드 중앙에 보면 앞으로 이 시가 몇 나라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열두 별을 국기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마치 이 별이 열두 나라를 설명하는 같이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두는 1957년에 브리슬리 남북황람일 때 그때 이 시는 여섯 나라였어요 여섯 나라였을 때 이미 열두 국기가 날렸어요 그러면 이 열두는 뭐냐 요한계시국 12장에 열두 별을 머리에 긴 여자가 나오죠 똑같은 시리장 그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이 12시 8월을 이스라엘이 신보를 했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에서 이것을 도둑질을 해당 자기들의 국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되세요 그래 아들 마리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로마 카토릭 신학이 오늘날 칼빈 주의자들이 한국에서 칼빈 주의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 칼빈의 실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예술의 실수인데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인정치 않아 중동인 이스라엘을 인정치 않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중동인 이스라엘이 가짜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그걸 우려해 교회란 것은 조직이 아니에요 오간해지고 예수께서 몸에다 둘려왔었죠 이것을 구금을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무슨 의미냐 모험이란 우리 모험이란 비유를 할 때 영적인 비유를 할 때 말하는 것이지 중동에 지금 한나라로 탄생한 성서의 예언대로 나라로 탄생한 이스라엘을 구인하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걸 모키아의 작제도 보면 이 목사들이 그걸 오도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토릭이 저질러온 시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유대를 잡아 죽이면 연옥에서 제삼을 받는 교류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유대를 많이 잡아 죽이면 연옥에서 더욱 빨리 내가 공을 받는 교류를 전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지금 작전은 이스라엘이 12시가가 아니고 유럽의 12시파라 이스라엘이 12나라를 유럽의 12시파라 완전히 이스라엘이 위치구상에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거리가 어제 초우중 선택된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죠 유럽의 12시파가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12배가 어디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론 로마 카출 신앙에서 로마 카출 12배를 머리에 있는 여자는 마리아다 맨으로 12배도 나오죠 여기서 국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국기 안에다 이 마리아 상을 막 넣어요 역시 어미죠 바베론의 세계라고 있어요 링리시 세계에서 가르침 로마 카출 대학에 르벤 대학 안에도 국기 안에도 의미와 시작하는거죠 링리시 이 시는 뭐냐 이 시가 시작되면서부터 구라카이 신문들이 바티칸의 유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바티칸의 교황이 엘조면에 방문해가지고 이 시를 방문해서 12나라 지도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죠 작년에 구라카이 지도 유럽 지도 위에 지금 일곱 머리라는 괴물이 나타났는데 요한계속에 나와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유럽의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히드로라 그 뭐냐면 물에서 올라오는 기지 아니에요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물은 요한계속에서 세상으로 나오죠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이름이 히드로 남기세요 그래서 제가 유럽 이식 구조공동체에서 난 호스트이래요 유럽이죠 한 유럽이 은하는 많지만 우리 하나로 만들자 바벨은 바벨탑을 절수하고 있어요 기중제를 지금 짓고 있죠 명기세요 프랑스 르몽돼지 프랑스 말로는 가장 큰 신문 르몽돼지도 역시 이 시리즈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도 개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변수라고 이것이 유럽 공동체에 명기세요 교황이 군복을 입고 있는 이 하나의 풍자적인 이트리 잡지인데 왜 이런 잡지가 나왔냐면 모든 군대는 교황 밑에 두어야 된다는 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비축소가 지금 미국과 소년이 급속도로 가고 있죠 평화의 때가 올 것까지 왜 성경이 여행되어 있어요 잠시 잠시 조용하다고 그랬어요 평화는 맨뉴세요 그래서 총통을 총통을 선출하자 하는 이런 또 고양이 대회 프레젠트를 뽑자 하는 이런 포스터가 또 프랑스에서 납뉴세요 종교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로마 카토릭 잡지 월간지 잡지인데 로마 카토릭 사제가 지금 불교 한쪽의 십자고 한쪽의 부적을 지금 들고 있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먹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 돈을 말리는 바티칸이라고 교황상에서 돈을 캐시를 말리고 있다는 미국 겸전 잡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빛이 많은 나라가 돈 갚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 간수가 미국 간수가 해괴하라 그래 돈 빌려간 돈 갚으라고 그래 돈은 누가 빌려왔냐 아이덴틴거지 브라질거지인 곳은 전부터 카토릭거지들이 아주 갚지 않게 미국이 거지가 됐고 해괴하라는 말은 돈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그래 베네수엘라 거지가 대통령이 지민성이나 우리는 빚을 못 갚는다고 그랬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미국 돈을 빌려간 15나라가 전도 한국만 유일하게 돈 갚으라고 비율빈도 돈을 못 갚으라고 명백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빚돈이 올라앉니다 미국 시민권 한 가정당 얼마나 빚을 가고 있냐 뉴욕 다행시가에 가면 오늘의 우리 미국의 빚이라고 매일 나온 미국 사람들이 솔직히 이 3년 전에 한 가정당 4만 7천불에 빚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한 6만불 되지 않는 아저씨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써서 돈을 빌릴 줄 알고 갚지는 못해요 카톨릭국에 돈을 빌리면 못 갚아요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시가 지금 교황의 나라 콜란드에 돈을 빌려주고 한국 정부가 지금 정신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 한국사람은 허풍이시고 하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빌려줘요 돈도 없으면서 잘 사는 상황에서 막 빌려줘요 그래서 광항을 돌아다니며 한국사람이 제일 거들믄 많이 빌려줘요 막 광항에서 떠들면서 무엇을 해야 싸서 다 쌌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한국사람도 죽는 사람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지 않는데 한국사람 조금 있으면 몇백 동량의 허풍장에 늘어나는 감독의 성교사가 시를 썼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돈이 나와 있는데 이 로마제국이 새 로마제국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의 단위가 액기 액기 이거는 미국 뉴욕대학 경제학자가 쓴 책 이름인데 European Currency Unit가 이 약자로 액기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디인포메이션 엉터리 정보를 다 흘러내고 왜 거짓말이었냐 유럽의 카톨릭국의 센터라는 것은 지금 전부 다 라틴어에 라틴 기념이에요 라틴 제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에 가장 중심되는 언어는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 말이에요 브루셀과 룩션불과 스트라이스크 전부 다 프랑스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가 고려지는 말은 프랑스 말이에요 그런데 우짜다가 이상하게 영어로도 첫 대가리를 뽑으니까 이 액기란 말이래 그래서 경제학자들과 이것이 영어에서 뽑은 줄 알고 있어요 액기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프랑스에 제주인들 로마와 파리가 로열라가 로마와 파리를 로마 카톨릭 킹덤의 하나인 수도로 세우기를 널 꿈꾸었던 사람이에요 이 프랑스 말의 액기란 말은 뭐냐 로마의 동전이라는 뜻이고 로마 군인의 무기라는 뜻이고 이 액기가 13세기에 출련하는데 그때 뭐냐면 이 액기가 돈이 출련했을 때는 십자군 원정군이 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인을 잡아주고 있대요 16세기의 이 액기돈이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왔을 때는 운호들을 잡아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잡아주고 있어요 이 액기가 출련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대란 때가 왔다는 것은 역사 같은 얘기에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세번째 보면 액기돈이 나와있습니다 저도 이 아내가 보고 싶은 것은 안 보이세요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가는 사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다시 입고 있어요 왜 아메리칸 카드에 로마 궁병의 머리가 그림이 있는가 이러면 그걸 잘 생각하세요 왜 미국 카드에 로마 궁병의 머리가 가고 싶은 궁병의 머리가 있는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왼쪽에 나오는 세 돈인데 이 애키돈이 달러가 아니에요 50 애키돈이 한 70 US달러가 되죠 이 달러보다 됐어요 이제 1달러당 우리 돈이 얼마당 시대는 가버리고 6달러가 붕괴해버리고 이 애키돈이 시대가 와요 뭐야 승경에 로마가 이랬어야 된다는 마지막 왼쪽에 심벌번째로 로마 심벌로 제가 작년 산다에 우리 돈을 갖고 왔는데 이 애키돈이 고형이 이렇게 돌려있더만 중간에서 없어졌고 있어요 왼쪽에 보면 음료가 말을 지금 스멋하고 있어요 왼쪽에 이 애키돈이 그림이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로마가 작지가 다시 십자권 원정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포스트에 가바스틸 십자권 원정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십자권 원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잡아죽이고 기독교를 잡아죽이고 있는 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사의 십자권 원정을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 카트릭의 종교사를 교회사가들이 의용사가들이 인트로 교회사의 십자권 원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백성과 기독교인을 잡아죽이고 이 로마 카트릭의 종교사를 넘기세요 중앙위 회사가 돈이 없고 바이냐 캐시도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는 사회라고 넘기세요 이웃의 그 답지가 Capitalism without capital 자본이 없는 자본주의라는 말 자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됐냐 돈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면 민주체제도 없어지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 울고 있죠 이 할아버지가 돈을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델기의 돈에 나오는 할아버지인데 가장 작은 백프랑자지 돈인데 미화란 이삼불자지 돈인데 거기 할아버지가 울고 있지 않은데 이 할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은행에 붙은 포수자인데 왜 울고 있느냐 아아 띄우라는 프랑스의 말 아니 끝장이란 뜻 국백이란 뜻 아아와 띄우라는 말이 합치말인데 Before God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보자는 뜻 남녀가 연애날과 싸우면 아득협은 끝장이란 뜻 그래서 여자들에게 모르고 라고 말하고 미화란ẫ나 밑에 비행군의 요약함이라는 뜻 당신의 카운터는 당신의 손에다 이なんです 오른손, 발, 이마에 우리가 662만 명 이야기 안 오지와 13장 도안교시오리 능게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특징은 뭐냐 정치,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벽을 벗고 앉아 밑에 비행군의 요약함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카운터는 당신의 손해라 그래요 오른손과 위마에 우리가 662만 명의 이야기는 5절, 13장, 요한계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카톨릭의 특징이 뭐냐 정치,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타락해요 이 브라질을 최근에, 브라질 1년에 5000% 인플레이션입니다 정치가, 경제가 발을 못 붙이는 게 카톨릭의 특징이에요 저희 집곁에 볼리비아 여학생이 하나 살고 있는데 6년 전에 사당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은 식빵 하나밖에 못 삽니다 브라질 대학에 교수 한 사람인 제가 한 8년 명, 아주 가까이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돈을 하나 보내왔는데 1000원짜리 보내왔는데 아들이 보내왔는데 아들이 그거 얼마만 물어보니 사당 3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6, 7년마다 이 화폐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한테 편집석이란 니가 브라질을 오거든 커피를 시켜놨거든 커피를 시키면과 동시에 돈을 내라 커피를 다 먹으려면 또다시 커피까지 올라오세요 그만큼 집시값게 많은 것이지 세계 모든 돈이 휴지가 될 것이지 돈이 없어지는 사람이 왜? 미국이 넘어지면 세계 경제가 다 나고 싶어요 구라파가 잘되려고 지금 구라파가 돈이 올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마마도에서 이제 구라파가 여기 올라서 있는 구조 공무책 세계가 내 경제공헌을 깊지 않으려면 캐시를 없애버리고 컴퓨터 돈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가 편리하고서 왜 편리하냐면 캐시와 같이 쓰기 때문에 편리해요 캐시가 없어질 때는 완전히 노예하고 할 때 됩니다 빌기움의 은행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나니 그 사람이 예술을 남는데 컴퓨터 돈을 사용하는 법을 전부 훈련받고 있어요 그럼 무슨 돈만 남느냐 불사조의 돈만 남는데 독수림의 신분이 있죠 릴리라는 거죠 지금 또 릴리기가 아니고 님돗이 배블론에서 나오는 신분입니다 케벡주의 감첩을 많이 보죠 로마 카트리 돈을 이야기해요 로마 카트리 컨트롤하는 돈만 있는 세상에서 남기게 됩니다 명제생님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 지금 텍사스에서 해마다 한 800개의 은행이 오는다고 작년에 마이아메에서 내돈내나라고 은행 출생장면이 있고 밑에는 1930년대 미국사람들이 경제 왕께 동찾겠다고 출생이고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밖에 확실한 것이 없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든가 지금 점검할때에 돈 벌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건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느님 말씀 보고 지금 세상을 빼가서 두고서 하는 게 아닙니까 명제생님 그래가지고 지금 노벨평화상으로 지금 갈라면되는데 왜 노벨파이상으로 그러죠 노벨평화상은 왜냐면 하도 정치 종교인들이 지금 갈라면되죠 모든 종교가 하나 되려고 종교인들이 하나씩 갈라면되죠 그 근한상이니까 노벨파이상이라며 물리학상은 노벨 물리학상은 물리학을 모르고 받을 수가 없어요 노벨평화상은 아무나 받아요 일본에 무슨 수상이 하나 받았죠 그 수상이 자기 마누라하고도 평화를 못해가지고 첩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노벨평화상입니다 밑에 지금 미국 테네시 맨피스의 32층짜리 높이에 지금 피라미스에 서집니다 왜 지금 전세계 피라미스에 서고 있느냐 IBM 뉴욕공부에 지금 피라미스에 서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도에 서고 그 다음에 에드몬톤에 서고 그 다음에 로스앤젤시 현대박물관에도 서고 전세계적으로 피라미스에 서고 있어요 미국돈 뒤에 보면 1달러드에 입은 피라미스 있죠 올싱닝하이로 외눈가가 이 전부 다 프리메이션 조직이고 로마 카트룩 조직이에요 명기세 이 훈수한튼이 그 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완전히 정치와 결합시킨 하나의 초대 교황이라 할 수 있는 사람 명기세 이 프리메이션 안신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리메이션 조직에서 성경이 있습니다 카토릭도 가타 성경이 있죠 이 가타 성경 위에 미국 대통령들 초대 대통령이 손을 얹히지 않고 그 200년 전에 조여오신더니 손을 얹는 그 성경 위에 부시 대통령이 결합되면 손을 얹고 대통령 침출을 했어요 명기세 그래서 프랑스 르블방문관에 666개의 유리로 만든 이 저크리스도 한 심볼이고 저크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완사하고 있는데 천일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명기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리아 우상을 어디있냐면 프랑스 리옹에서 리옹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하나가 피라미스 건물관입니다 지목에 온 피라미스 있죠 명기세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역시 피라미스 명기세 저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이 최근에 프랑크 폴드에서 있었습니다 메루의 피라미스 있죠 이 미국에 있는 곳이 있죠 꼭대기 뭐였냐면 저기 피라미스 저크리스도의 신분이고 무덤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성 테두로 강사해가면 저 위에 뭐였냐면 저 무덤 위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는 뭐였냐면 시자의 시체 죄가 들어있고 그 위에 십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를 정보하겠다는 것이 이 정치 로마 종교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의 욕심입니다 베드로 강사님 저기 뭐였냐면 이 피라미스 애국에서 가는 잡신의 하나이 이 오벨리스 그 위에 지구고는 있고 지구고는 안에는 옛날 시자들의 죄가 들어있고 죽은 시체의 죄가 들어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이 뭔데 십자가일까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여기 알고 있어요 잡신 바벨론 종교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바벨론 비밀이 베드로 강사님 이 도움맞힌 종교의 대대로 두었고 자기들 스스로 선전하고 있어요 명기스 지금 베네스 베네스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위에도 지금 피라미스 명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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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틀러스 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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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카토릭 선주교가 시간행전할 때는 반드시 졸졸 레이쉬롤 이 그림을 이 시간행전하는 것을 한 줄을 줄을 길게 생각해볼까요 맨 위에 그림 맨 중앙에 보면 이 올스엥의 문과를 선주교에서 시간행전하고 있죠 명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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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이걸 하고 있었어요 요정래 시간이면 우여곱면 외누깔 프리메이션 카토릭에서 하는 행사일이 안 되시나봐요 프랑스에서 나오는 카토릭 잡지 중 월간 잡지 제목 하나가 골리아에 다루에스로 뒷가지 않고 골리아스 골리아스 크니까 큰 거는 무조건 좋아해 교황이 지금 배를 운전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역시 불메이션 눈조이 사탄 바벨론의 눈이 내따보고 있어요 프랑스 북부지방의 쌍리셀이라는 바닷가에 큰 카토릭 성당에 있는 피톨리오고가 역시 제주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닷가에 피라메이션 이 카토릭 성당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 프랑스의 혁명 끝나고 나서 그 뭡니까? 데프레이션 선언문 그 맨 위에다 보면 역시 외누깔 피라메이션 이 뭐에 대한 카토릭과 다 이용하는 그 다음에 독일 라치의 비밀수도 시크릿 캐피탈로 알려진 독일 위네 지방이라면 시청 앞에 가장 좋아하는 카토릭 교육 올라오면 맨 위에다 꼭대기에 역시 또 외누깔 피라메이션 이 카토릭 교육 이런 것이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황청의 조직 편인데 역시 교황후염 피라메이션 예를 들면 미화일 딸라 기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뭐였냐 바틱 관광 비밀신 조직과 유룸미나 주식이 전부 다 합쳐있다는 이 피라메이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벨론에서 시작돼 가지고 로마 교황청 베드로성당 하나에 보면 이 예를 들면 자기들 예를 들면 자기들 예를 들면 맨 위에 저곳에 발라빈을 하고 그 주장실이 바벨론에서 시작돼 가지고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다시 로마로 건너온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강렬을 가면 옛날 바로 제사도 있는 곳에 지금 이 피라메이션이 있었지만 유럽이 지금 옛날에는 자유유럽이 여러 나라하고 공산주의가 하나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공산주의가 동갈동갈나버리고 자유유럽이 지금 하나가 되겠다 미국 기자들이 모든 동그랗간 나라가 종립으로 살고 발광을 하는데 그래서 서유럽은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가 이상하죠 넘기세요 그래서 엄력 나벨론이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이 줄을 잡으려니까 기독교가 전부 다 무너져요 대대교가 지금 닥치잖아요 화남주가 넘기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면 마지막 한제스켓만 가르쳐 보면 이제 끝납니다 찬송 감당합시다 평화는 평화는 늘 진리를 벌려서까지 하나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요 아멘 근데 이 사탄은 뭐냐 늘 평화의 이름으로 와요 하나에서 8장에 평화의 이름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 평화 하나 예레미야 선정 평화가 어쩌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 되지 않아서 지금 결승할 때 무브멍도 성령운동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마리아운동이 그에 관한 뉴스레터나 이 재료를 원하신 분 매달 뉴스레터가 나올 것이죠 그걸 원하신 분은 나중에 나갔을 때 주소를 맡겨주시든 목사님 주시든 제게 주시든 하면 매달 하나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 성령운동이 뭔냐 마리아 아베마리아운동으로 넘기세요 일단 뉴 월드 오드라는게 지금 새 시대에 실수를 하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히틀러 시대에 벌써 캐틀러의 지원으로 뉴 월드라는게 있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월드라는 말은 단어랑에서 로마카출의 경우에 명령을 이기면 피라메 체제를 넘기세요 예루광장에 모이는 천주교인들이자 한국의 천주교인들 이 전도의 대사는 이걸 전도 안 할 때 어떻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 왜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줘요 명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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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다 교단의 머리통을 다 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이 목표하기 힘들어지는 예수냐 교단이냐 이 둘이냐 하나를 결정하는 때가 명기세요 명기세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해방신혁이 제주의지 신앙에 들어가 가지고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노동자로 만들어서 노동자 예수 명기세요 하이칼라 예수 명기세요 혁명과 예수 십자가에서 총칼을 들고 있죠 지금 구라파이 지금 이 이시 형령대가 지금 구르근에 들어 있는 것을 연기세요 이 종교가 하나되면 운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 성교죠 동방병명대 이 종교인들도 얼굴을 다하고 있어요 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고 물통을 뒤집으면 전부 다 금덩어리이고 교황을 뒤집으면 860개의 보석이 박혀있어요 그런 걸 뒤집으면 쓰고 내가 성부다 했을 때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 사람들이 침이 아니에요 이 종교는 거절음을 피우는 깡패들이 기독교는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동방교와 지금은 동로마와 서로마가 지금 합친답니다 하나 되자는 겁니다